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무엇을 미대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미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보면 흔하게 털어놓는 말입니다. 거짓으로 시작해서 거짓으로 끝난다는 말처럼 거짓의 강물이 우리 사이에 곳곳에 차고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거짓의 가면이 하나하나 벗겨지는 그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금세 들통이 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숨기고 아예 애시당초 처음부터 거짓으로 그렇게 꾸미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자게 하게 됩니다. 금세 들통이 날 수밖에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KBS의 검은유착 의혹 보도사건입니다. KBS 검은유착 사건의 핵심은 채널A의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엮어서 윤석열 총장을 제거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 공작이나 정치 기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은 대다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물론 그 사실 여부는 앞으로 사건의 진위가 밝혀지는 그런 점검을 통해서 입증돼야 될 것입니다. 7월 28일 날 공병호 tv는 KBS 오보 청부보도 사실이다 등을 내보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핵심 간부가 KBS 측에 관련 정보를 흘렸고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 없이 KBS 측이 여과 없이 내보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측의 허위 정보를 제공한 주체가 서울중앙지검의 관계자가 아니라 여권의 한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인물이 제공한 정보를 서울중앙지검의 관계자가 KBS 측에 확인해 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로 판명되면 시중의 여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여권의 일부 인사들이 기획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는 일종의 정치공작이다는 그런 주장이 더욱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같은 정치공작을 추진하고 이것에 따라서 관련 장관과 지검장이 움직이고 있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여권 인사 개입 의혹입니다. 조선일보의 이민석 기자와 표태준 기자는 7월 18일 날 오후에 취재 녹취록과 또 같은 날 오전에 KBS 법조 반장이 전송한 취재 발취문을 입수해서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취재 발취문은 취재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하는 그런 형식의 문건입니다. 기자들의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한 결과 KBS 법조 반장은 오보 내용의 상당 부분을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아 발취문을 작성했고 또 다른 KBS 기자가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로 지목되는 검사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 뒤에 취재 녹취록을 만들어 올린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바로 KBS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세 가지 결정적인 그런 부분은 허위사실입니다. 첫째 한 검사장이 돕겠다는 의미와 함께 독려성 언급이 있었다. 둘째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셋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 총장에게 실미 실린다 등의 언급은 일체 녹취록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번 사건의 추진동력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는 여건과 친녀 일부 인사들이 제공해온 주장들과 일치합니다. 이들은 그동안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해서 총선 개입 정치 공작을 진행해 왔다는 것을 일관되게 SNS를 통해서 우호적인 인물들과 힘을 합쳐서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평가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건 인사가 전달한 허위 정보를 검찰 간부가 맞는다고 확인해 주는 바람에 kbs가 오보를 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권, 금, 은, 유착에 대한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현재 kbs 노동조합 일노조와 공룡노조 등은 검찰 간부뿐만 아니라 여건 인사도 kbs 보도에 개입해서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진상주명에 나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검찰총장이 꼬리 보기 싫거나 검찰총장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적인 인사건 행사를 통해서 그를 내칠 수가 있습니다.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굴비역듯이 엮어나가는 그 자체가 정의로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불법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제보자 x의 행적은 신뢰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제보에 바탕을 두고 검은 유착 의혹 사건을 기정사실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여기서 거치지 않고 이것을 공영방송까지 동원해서 명백한 사실로 만들어가고 이것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과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관계자들이 총동원되는 것은 아무리 봐도 그것은 정상과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선거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불어닥치고 있는 이 땅의 광풍은 막 시작단계라고 봅니다. 그 끝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다수 국민들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생각하는 머리가 있다는 점을 집권 여당 사람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조작을 해도 무엇이 옳은가 정도는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점을 집권 세력들이 잊게 되면 국민들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점을 집권 세력들이 잊어버리게 되면 큰 낭패를 당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